명상수행의 세계를 현대미술작품으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금강선언 선언장 해거스님은 서울 자곡동 탄어기념 불교박물관 보광명전에서 제2회 선 있다, 산이 무리로 간다 기획전을 열었습니다. 전시회에는 삶과 죽음을 비롯한 다양한 대립적 개념에 공존의 의미를 부여하고 명상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림과 조각 등이 18명 작가의 작품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로 불리는 탄어 스님의 사진과 친필 북글씨, 쉐익스피어의 4대 비극에서 청소년 자살 문제 해결에 고민을 담은 설치 미술도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쌓아서 익혔던 그런 관점으로 눈으로 보니까 본 것이 빗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들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세상을 사는 것은 눈으로 바로 볼 줄 알고 눈으로 바로 들을 줄 아는 것 이것이 참 선이다. 탄어기념 불교박물관 탕민정 학위연구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증과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아진 상황에서 심리적 안정과 치유, 삶과 죽음의 문제 등의 해법을 명상에서 찾을 수 있도록 전시회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탄어기념 불교박물관 탕민정 학위연구사는 улcama